다들 결혼할 준비 됐어? 새하스토리의 외모래 꾸미자! 야, 어? 눈이 움직여봐! 나랑 결혼해줄래? 나와 평생을 함께 살래? 새하스토리 왕! 너의 딸은 우리 고양이들이 데려간다! 이런 개같은 고양이놈들! 절대 용서 못해! 우리 딸을 구하러 갈 용사들을 모집한다! 성공하면 우리 딸과 결혼시켜줄게! 기행사도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도의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다섯 분이 남았어요. 마지막 한 명! 너만 오면 고! 아무튼 다시 모임 분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귀여운 저희 셋 딸을 구하러 가주세요! 온천! 온천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부원들이 좀 더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놀랍게도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할까? 너희들 왜 이렇게 투명해? 야! 방송반! 방송반 첫 번째로 이뻐했어! 야! 변태들아! 뭐하는 거야! 여인은 최강의 마법 메테오 주문을 시전했다. 열심히 훔쳐보던 스마일보 방송망 등등 총 24명의 몸이 까맣게 다버렸다! 숲에 지도를 얻었다. 마우스 마을에 도착했다. 오빠들! 어서와! 돈으로 상점에서 손에 댈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어! 그리고 우리 가게에 놀러와! 5번이야! 5번! 야! 야! 야 방금 스마일고 방소마 오빠라고 했는데? 북동쪽의 돈!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어버렸대! 자! 나가보겠습니다. 그만 사! 어서오세요! 안녕! 자신감을 뿜뿜! 심어드리는 모발샵이에요! 물론 머리가 있는 분만 고르실 수 있어요! 아! 와! 머리를 타고 연세를 해야 되는 거구나! 와! 우리 정상 싸게 주면 돼! 야 이 자식 뽀뽀! 뽀뽀 때문에 돈이 없네! 이거 뽀뽀때문에 없네 돈! 카지노에서 벌어서... 아, 알았어 얘들아! 그러면은 한탕 벌어와야 돼! 알았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1, 2, 6! 6! 안 돼! 뭐야! 아니 6번! 왜 아무도 없는 거야! 이거 척이야! 아 왠지 북동쪽에 있는 카지노에서 다 털렸다는 게 이거였어? 여기였어? 북동쪽 카지노가? 어우씨... 너무 화나는데 북동쪽 카지노 저기였었어 카지노가... 뚱뚱한 사진작가가 나타났다! 뭐야 저거... 웨딩 100인데? 가격의 단위는 돈에... 에? 돈에가 뭐냐면... 눈치껏 알아서... 아니 이게 뭐야! 100점 이정도? 오! 뭔가 이렇게... 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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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야해! 여기다가 뭐 적어줘! 마지막 말은 이거였구나! 야! 마셔! 야! 웃어! 오구구구구구... 그게 뭐야! 아! 야! 이런 것도 있었어! 이게 SSR! 야!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매도사의 석상이 있었다! 재물을 바치면 보상으로 돈을 주겠다! 매도사가 눈을 부릅뜨고 일행 중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을 째려본다! 어? 어? 내가 내 손으로 넣어야 돼! 호구심순 부엄! 깨! 아! 이분하게 익혀줄게요! 아! 아! 죽은 줄 알았는데 팔딱바딱 기운이 넘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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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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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호구심순이 누구였더라? 하하하하! 이건 뭐야? 보름표, 보름표, 보름표? 어? 신비로운 장소다! 여기는 대체? 오! 잘 왔다! 새하스토리 왕이시여! 이 세계를 돌보고 있는 신이다! 치즈볼 일곱 개 모아오면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치즈볼이 모자라는군! 그럼 다음 기회에! 뭐야! 내쫓겼어! 대화 스토리는 마침내 고양이 상에 도착했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소커마다다! 과연 양왕이 나를 이길 수 있을까? 뭐야? 빨리! 68에 48! 천사! 천사 환경! 이걸 왜 틀려! 야! 라운드 404등이야? 이리 와! 가라! 퀴즈타임! 겁나 어려우니까 긴장하래. 겁나 어렵네? 야! 무릎뼈! 무릎뼈 뭐야! 크크, 꽤 하는군. 하지만 이 몸이 사라져도 너의 딸은 못 데려간다! 얍! 석화 마법! 어? 이럴수가! 세 명의 딸이 모두 돌로 변하고 말았다! 여행 중에 놓친 게 있는 건가? 석화를 해제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게임 오버이. 뭐야, 끝났어. 너 꼭 들고 있어! 축하드립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에? 이번에는 안 팔릴 수 있을까? 가자! 휴! 행운이... 이게 그거용이구만. 아까 전에 행운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구만. 분명 당첨을 안 되게끔 조정해놨는데 말도 안 돼! 메이플 디렉터 신청소부. 카지노가 등척 먹은 돈가방을 얻었다.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린 이 돈. 혹시 좋은 일을 쓸 수 없을까? 어? 좋은 일! 6번! 메이플 디렉터 신청소부. 뭐? 그 카지노에서 승리했다고? 그 돈이 나에게 돌려주는 거야? 내 지갑을 정상으로 시켜줘. 고마워! 이제 도박 같은 거 안 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볼게! 이제는 비트코인이다! 얘 정신 못 차렸어! 아니, 노숙자가 떠난 자리에 무언가 떨어져있다! 구르네... 어? 메두사의 가면이 부들부들 흔들리고 있다고? 메두사의 가면이 부들부들 흔들리고 있다고? 미안해... 반복린에게 붉은 레이클러브를 주었다. 그럼 여기 가면 이제 메두사가 뭐하나? 가장 운이 없는 사람! 누구겠어! 반복린... 아니, 가면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면서! 기억할게, 삼골드. 기억할게! 이럴수가! 메두사의 가면이 깨지고 저주가 풀렸다! 이게 뭐야! 고맙습니다! 저주가 풀렸어요! 답례로 이것을 받아주세요! 아니, 다도일! 박봉린을 잊은 거냐고! 이것으로 고양이왕의 무서운 마법! 석화 저주를 해제할... 아, 여기구나! 세화 소리는 신비로운 포션을 얻었다. 치즈볼 몇 개 있더라? 아, 다섯 개 있네. 이상하다? 근데 나 하나 놓쳤거든요? 아, 목욕 암마다 암 훔쳐보면은? 야, 그렇게 안 될 거잖아! 그럼 보스를 잡으러 가볼까요? 가라! 야, 터졌어. 나온다. 킹스 타임! 에이, 이건 뭐야 이 자식! 아니! 킹스 타임! MBTI는 엄마와 딸이 같이 만든 성격 유형 검사이다. 그렇다면 다음 MBTI를 만든 모녀가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이 아닌 것은? 객관식이다. 아이, 1번 아니야, 1번? 어? 심리학을 안 배웠다고? 심리 테스트인데? 이건 회장님 탓이야! 내가 죽였다. 미안하다. 콰악! 하지만 석화 마법을 했지만 저에게는 푸는 게 있죠. 아, 맞아! 그러고 보니 이 약이 있었지! 제아스토리는 석화를 해제하는 약을 사용했다. 다행이다! 딸들을 구해냈어! 네? 아버님이 저랑 결혼을 하라고 했다고요? 그렇다면 어디 한번 여자의 마음을 훔쳐보시죠! 파이널 라운드! 갑자기?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해라! 야, 두 번째 인기 개 많네. 제가 마음에 드는 잘생긴 사람은... 야, 너! 가정이 있는 부원 아니었어? 내가 말잖아. 머리카락 있고, 눈 있고, 염색도 있고, 입도 있고, 보석도 들고 있는데? 뽀뽀를 안 받았어. 이게 바로 경험자? 어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려나? 매오매오! 뽀뽀가 있네. 야, 너! 호호호호호호! 평생 내 노예를 부리!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으려나? 승림! 결혼에 성공했다! 자, 이제 남은 건... 난가? 아니네. 머쓱머쓱. 호화로운 결혼식을 해야겠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 박수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계란 막 던져, 지금! 화려한 결혼식이 끝나고... 불쌍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질투심으로 결혼식을 지켜봤다. 그리고 피로연에서 뷔페를 다섯 그릇씩 가져와서 밥을 우걱우걱 먹었다. 좋겠다! 공주와 결혼이라니! 저기요, 혹시 옆자리 피었나요? 이번에 공주님들을 구한 용삼는 요리죠? 너무 멋있으세요. 그렇다. 모험 중에 외모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용사들은 인기 만점이었다! 피로연 랜덤 소개팅이 시작된 것이다! 고맙다, 고양이 왕!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어! 잘됐네, 잘됐어. 모두가 행복한 엔딩이야. 아이, 그렇게 행복한 끝이 났습니다. 멘드타심, 멘드타심.